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오늘 주제는 양극재 관련입니다 lg화학이 전구체 없는 양극재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이건 1년 전 개발을 시작했고 이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루었죠 전구체 없이 양극재를 만들면 가격은 당연히 싸집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특허를 발표했는데요 이 기술을 양산으로 옮긴다면 중국보다 더 싸게 인산철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양극재 싸게 만들기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lg화학의 인터배터리에서 전구체 풀이 양극재를 공개했습니다 양극재를 만들 때 전구체가 필요 없다 전구체 풀이 양극재는 맞춤 설계된 메탈 ncm 니켈코발트 망간이죠 그 화합물들을 전구체를 만들지 않고 바로 소송하여 양극재를 만드는 것이 전구체 풀이 양극재라는 거죠 이걸 개발에 성공했고 올해 상반기 부터 고객사에 실제 납품한다 라는 겁니다 이를 위한 생산은 올 상반기 구미 공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극재에서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양극재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들어가는 원료들 조성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설계에서 이전 단계가 전구체 설계죠 전구체 개발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구체 구매 비용 생산을 위한 비용 탄소 배출 비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친환경적인 양극재라는 거죠 23년 7월 전구체 사라진다 양극재 경쟁 구도 이런 영상으로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요 lg화학의 전구체 풀이 양극재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23년 7월에 개발 발표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최근 lg화학의 양극재 기술력도 점차 상향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때 언급된 기술이 단결정 기술 지금 이 기술도 보편적인 기술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입자를 작게 만드는 것 이것도 이제 밀링 제뜨밀 공정 개선을 통해서 최적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혁신적인 기술이 전구체 없이 양극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제품들을 만들려면 제조 기술 공정 기술이 따라와야 합니다 기존 공정 기술보다는 혁신적인 뭔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lg화학이 적용한 방법은 아마 고상법 고체반응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상법은 고체반응물을 혼합하고 앞서 니켈 코발트 망간 화합물들을 혼합하고 고온에서 가열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새로운 고체 재료를 합성하게 되죠 이건 재료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화학 반응에서 액체 용매가 필요 없고 고체 상태에서 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고체 입자 사이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프로파일을 통해서 적절한 속도로 상당한 열이 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인데요 단점은 반응 시간이 길고 고체에서의 열 확산의 한계로 인해 반응이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온의 열을 긴 시간 지속하는 것은 곧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을 최적화 하는 것이 기술이겠죠 근데 이 종고체 풀이 기술은 하이 니켈 양극재 제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하이 니켈 양극재 울트라 니켈 양극재의 구도는 어떻게 될 건지 LG화학이 실제 양산을 했기 때문에 꽤 반응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중국보다 싼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중국보다 싼 양극재 인산철인데요 이러면 세상에서 가장 싼 양극재가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도 미국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당 상세 내용은 리미팅 팩터 영상을 참조하시고 어쨌든 대단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건 드류 바그리노 지금은 테슬라를 나왔지만 배터리 대회에서부터 테슬라 배터리 전략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급하길 이 특허는 기존 전구체 cstr에 이어 rhk를 만드는 것보다 더 확장 가능하고 자본 투자가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공정 비용이 낮은 인산철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올해 1월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인산철 외에 다른 재료를 만들 때도 삼원계 만들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요 중국 외 지역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인산철 공정은 이런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하게 되면 중국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인산철보다 비용이 낮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대단하죠 테슬라는 보통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건식 전국도 그런 한 일종이죠 다만 기술적인 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산철을 생산하는 데는 표준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요 방향은 당연히 싸게 만드는 법입니다 인산철의 성능은 이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원계 등과 복합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산철 단독으로는 공정을 개선시키고 아니면 삭제하든지 추가하든지 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그래누레이터 과립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건 또 다른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기존 방법 중에 스프레이 건조기 방식이 있는데요 이와 유사하고 결국 이런 방법들은 효율 수율이 중요하죠 이런 최신 인산철 제조 방법은 중국에서도 관리가 되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기술 유출 관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일 경이죠 중국이 배터리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블루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리튬 인산철 lfp와 리튬 인산망간철 lmfp죠 인산철에 망간을 추가한 것 이런 배터리와 양극재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게 나왔죠 여기에 앞서 언급한 핵심적인 공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인산철 제조 기술은 미국 건데요 하여튼 그렇죠 삼홍개 양극재 경우에는 리켈 원료를 싸게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켈 원강 가격의 시세 20%에 확보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건 중국이 이전에 주로 하던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문제도 있죠 실제 가격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그림으로 보면 순수 제조로는 미국이 중국 생산을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에서 중국산 양극재 가격은 계속 비싸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앞부분에 언급한 혁신 기술들이 더해지게 된다면 미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싼 양극재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양극재 생산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관세적인 문제 다양한 상황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향후 하나 둘씩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싼 양극재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극재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극재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